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현재 몸무게가 140kg에 달하며 체질량 지수가 40 중반에 달하는 초고도비만 상태로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김정은의 고혈압, 당뇨 관련 기존에 쓰는 약이 아닌 다른 약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동향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정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정은은 체질량 지수가 정상 기준인 25를 크게 초과한 40 중반에 달하는 등 초고도비만 상태라며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스트레스와 담배, 술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은 30대 초반부터 고혈압, 당뇨 증세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김정은이 현재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가족력인 심혈관 개통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김일성과 김정일 모두 심장질환 일종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기존 약으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도 일부 있지 않겠느냐는 추정이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진 ров 8월 Patrick